전국의 에듀온 게리직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찾아뵌거는요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신정으로 돌아가서 열공모드 한번 또 오랜만에 해보려고 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맨날 제가 질문 답변 드릴 때마다 열공도 하시고 즐공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말이 좋아 열공 즐공 막 쓰는 거지 이거 이제 당사자 입장이 되면은 이게 뭐 이게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렇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함으로써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위안이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.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저도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작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열공모드 장착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.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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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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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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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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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자 여러분 한 50분 정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네 저도 여기 우리 스튜디오 공간인데 너무 쾌적하고 공부도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아주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짧지도 않은 시간이기는 한데 그 기간 동안 알차게 이렇게 열심히 집중력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이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사람을 좀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면은 열심히 공부 못하고 이렇게 자꾸 다른 데에 신경이 분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잘 유의해서 관리 해나가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열공 즐거움 계속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곁에 저도 항상 2인삼각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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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